얼마나 진행되었나요? 제품 생산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얼마나 진행된 상황입니까? 시장 조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현재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략 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현재 적절한 론칭 시기와 론칭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파일로 첨부해서 보내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 조건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처 담당 직원이 휴가라서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최종안인지 모르겠네요. 시간을 맞춘 자신이 있습니까? 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다 될까요? 일정에 차질이 없겠지요?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 업체로부터 초안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전화로 초안 수정을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거래처에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영업실적 보고하세요. 지난해 1.4분기와 비교할 때 영업실적이 약 15%가 떨어졌습니다. 이번 분기 영업실적 나왔습니까? 이번 달 영업실적은 어떻습니까? 이번 분기 영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판매량이 13.5% 증가했습니다. 2010년 3월 중국 영업이 본격화된 이래 하반기 영업실적이 20% 향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 2기 전분기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2010년 상반기 매출에 있어서 경쟁사에 비해 월등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전달 대비 5% 감소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이 10% 떨어졌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6월부터 연속 감소해 11월에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5분 후에 시장조사 결과 보고하세요. 시장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시장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품 개발 전략을 세우기 전에 시장조사부터 하도록 하세요.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제품은 남성들에게도 어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제품의 구매층은 20, 30대 여성들로 작고 가벼우면서도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보세요. 타깃층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이해하려면 문화적인 요인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구매 행위를 분석해서 유통 경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경쟁사에 대해 조사한 것 보고하도록 하세요. 이번 신제품은 경쟁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제품 광고를 먼저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경쟁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요즘 경쟁사 동향은 어떻습니까? 경쟁사 동향이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세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경쟁사의 동향을 파악하겠습니다. 요즘 SM사 동향은 어떤지 알아보았습니까? 금년 안에 대만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사가 이번에 미국 HH의 플로리다 건설권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SM사가 이번에 미국 HH 트레이딩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에 경쟁사가 먼저 베트남 시장에 진입한다면 저희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번에 HH사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홈페이지 비방글은 조사 결과 경쟁사의 소행이었습니다. 경쟁사에서 이번에 출시한 핸드폰은 주로 20대 여성에게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영업 전망이 어떤지 보고하세요. 연말에 환율이 올라갈 경우에 수익성이 5% 정도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업 전망 분석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세요. 영업 전망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까? 판매율이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제품 출시로 내년 영업 전망이 박습니다. 신제품 자체 개발과 해외 진출로 장기 영업 전망이 박습니다.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이 인건비를 절감시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료품은 작년 대비 판매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에 따라 우리 회사의 영업 실적은 작년 대비 5% 정도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년 1,4분기까지 수익성 회복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경쟁사와의 치열한 경쟁이 예측됩니다.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중남미 마케팅 담당 김민준입니다. 그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진 자료들을 보시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경쟁사의 지난해 영업 실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쟁사에서 개발한 제품 사진입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문제점들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신제품 출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쇼핑몰 운영 계획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어디 봅시다. 확인해 주십시오. 5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협력업체 방문건으로 중국에 출장 갈 예정이니 보고 및 품위할 것이 있으면 그 기간은 피하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재 시에 김진수 부장이 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니 김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세요. 출장 가시기 전에 품위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다녀오신 후에 운영 계획서를 올리겠습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사업 제안서를 써오세요. 출장 보고서 아직도 안 냈습니까? 기일 내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이 언제예요? 오늘 오후까지 출장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아직 출장 보고서를 작성 못했습니다. 다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대충대충 작성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작성해 보세요. 다시 검토해 보고 보고하세요. 좀 더 세밀하게 써오세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틀에 맞게 해야죠. 수정해서 내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수정하겠습니다. 분기별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와요. 작년 걸 참고해서 작성해 보세요. 보고서 초안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부장님께 제출할 건데 대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쓴 보고서인데 한국어가 괜찮은지 한번 봐줄래요?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해야겠네요. 情 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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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ide rose elin ób